오늘의 드라마 사회 박사의 OST 주말입니다. 오늘의 드라마 사회 박사의 OST 사회 박사의 OST 사회 박사의 감정 변화를 달콤하게 그려내는 시청자 중에 설렘을 선사했죠? 네. 멜로링스만의 다가가 감정은 종종 뿐만이 아니라 하여 캠포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OST의 갠자로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기대고 있는 로맨트윗 지원 멜로링스.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소중한 소감 부탁드릴게요. 올해는 정말 그냥 이제 제가 전역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열심히 살아보자는데 이렇게 상을 받게 되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초심 잃지 않고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들 좋은 일 가득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태무하리 커플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